비행기 시간이 저희가 얼마 없어요 뭐 이러면 비행기 놓치면 어떡해 너무 예뻐 진짜 정말 맛있어 마지막에 먹기 잘한 것 같아 오늘 두 주자 먹자 맛있다 애초에 시작을 여기서 했었어네 큰 모습 이게 뭐지? 무슨 일이지? 아무도 안 계세요? Excuse me Can you buy it here?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지금 정말 멘붕이 왔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